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전형 고객 여러분을 모실 수 있는 전무 도우 승부입니다. 저희 승부하는 고객께서 부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동태구역을 출발해 병산남성역, 청소산동미령, 한림적진영, 칠레, 창원중앙, 창원, 마지막역인 마산역까지 가는 공항호 1909 열차입니다. 안전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를 타고 내릴 때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대실이나 화장실 중인 분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만의 물건은 불어되면 기울여 나오시겠고 보호사 교수는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력, 화강력 때문에 화강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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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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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